홍공 후짜! 제가 이제 한 번씩 눈팅을 하다 보니까 영어 말하기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 교제를 정해가지고 달달달 외운다든지 그거를 혹은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를 대본으로 옮겨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있기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낭독도 해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말이 떠올랐고 동시에 과연 실전에 갔을 때 그분들이 또 충격받지 않을까 생각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원어민하고 턴테이킹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운대로 혹은 대본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공부한 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나라는 걸 느끼죠 즉 100을 알고 있는데도 실전에 가면 20, 30도 채 못 쓰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영어 말하기를 아까 그런 식으로 대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읽어보고 낭독해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를 약간 공부 방법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본이 일단 딱 눈앞에 주어지거나 텍스트가 있고 내가 1차적으로 그래도 간단한 것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주로 낭송을 많이 해본다 계속 낭송을 해본다 듣고 따라해본다 딱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수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수준 정도 해서는 실전에 가서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턴테이킹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그 복싱으로 따지면 밑에서 막 할 때는 뭔가 잘 돼 근데 링에 올라가면 스파링하면 1라운드도 못 버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지구력 심폐 쓰는 근육의 어떤 밀도 질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공부하실 때 제가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뭐 뉴스든 아니면 교재든 이렇게 텍스트가 있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하십시오 분석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깊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 파악이 순서대로만 되면 사실은 딱딱 순서대로만 되면 그 문법 용어를 사실 모르더라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여튼 그 정도로 됐다 의미 파악이 됐다라고 싶으면 스크립트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어 그거죠 해석 리딩을 많이 해보세요 해석 리딩 해석 리딩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쵸 뉴스 앵커들이 딱 두고 그쵸 어떡해요 밑에 대략적인 스크립트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떡해요 앞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막힐 것 같은 시점에 살짝 내리면서 보고 확인하고 읽고 살짝 보고 올라가면서 읽고 요런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외워서 그냥 낭송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내 의식이 살짝 흐리지면서 막히려고 하는지 그걸 집중하게 되고 그 시점에 내려가지고 다시 확인하면서 올려가지고 이어나가고 이런 거니까 내가 뭔가 생각에 어떤 힘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내려보는 시점이 있어요 아 그 지점이 내가 내 생각 외워서 하는 게 결국 아닌 거잖아요 생각을 따라가야 언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리딩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는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전 근육에서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 효율성이 좀 떨어졌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해석 리딩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거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뭐 하나에 좀 이왕 공부를 했다면 해석 리딩 식으로도 공부하고 두 번째는 거울 보고 해보세요 거울 보고 왜냐면 외국인이 없잖아요 원어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울을 보고 내가 했던 거를 한번 한번 나 자신한테 이걸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말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어민을 만나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AI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문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실 대면하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뭐 당장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화상영화 하더라도 그게 뭔가 원격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화상영화 하면 좋겠지만 거울 같은 거 보면서 평소에 계속 이제 자신한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웠던 거를 거울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눈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막히는 시점이 와요 혀 끝에서 뭔가 설단현상도 오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 영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생각의 호흡이 되게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워서만 따라왔기 때문에 외워서 온 거는 정말 기계적인 거거든요 기계적인 걸 연속으로 붙였다 이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거를 빨리 문장을 찾던지 전환하던지 해서 빨리 내려서 뭉치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은 사실 하진 않고 보고 그죠? 해석해보고 낭독하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그게 유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전 가면 100% 느끼실 거예요 100% 느끼십니다 조금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생각을 옮긴다 그리고 그 사람 걸 듣고 해독하고 빨리 내 생각을 전달한다 이 개념을 가지 않으면 평생 진짜 공부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아 영어는 외국어니까 평생 공부만 해야 돼 잘못된 거죠 공부만 해서는 그걸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내가 눈 마주 보고 계속 내가 했던 걸 해보고 중간에 좀 막히면 내가 막혔을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 거울 속에 상대방한테 I'm sorry but I forgot what to say 뭐 이렇게 말해야 될지 까먹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어나간 다음에 좀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도 계속 이어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 리딩 할 때도 녹음해보고 거울 보고 하면서도 녹음을 해보면 내가 폐활량이 얼마나 짧은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격 빨리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낭송하는 거 스크립트하고 낭송하는 거 낭독하는 거 녹음하면 솔직히 뿌듯해요 잘해 보여요 물론 그런 지점도 중요한데 그게 매번 내가 해왔는데도 느는 게 없다 라고 생각드는 분들은 빨리 충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충격 받으면 더 현타 와요 진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뭔가 싶거든요 충격은 이런 긍정적인 충격은 빨리 받는 게 좋고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라는 것은 결국 표현을 그냥 내가 쪼가리 표현들을 많이 외운다라는 시점을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 200개 정도 외웠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멘탈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거울 보고도 저한테 끊임없이 말을 많이 했고 해석 리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문 같은 걸 여러 개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해석 리딩만 잘 되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번 그리고 다음 거는 2번 다음 거는 3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뽑기를 해보세요 뽑기 말하기 할 때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1, 2, 3 상황 중에서 어떤 게 올지 모르지만 빨리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 3번 재비뽑기라고 3번에 딱 나오면 3번 페이지 넘겨서 그때부터 최대한 안 보고 해석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은 트레이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보를 거쳐서 중급을 거쳐서 상급을 갔는데 상급 수준이 되면 이제는 생각하는 대로 탑빅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고 그 사람의 것에서 다시 반응하면서 유머를 할 수 있고 또 꼬고 그 사람 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받고 이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생각 생각을 영어로 옮기고 이렇게 좀 크게 크게 보는 단위의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한 거지 스피킹 공부를 많이 해서는 절대 중급 상급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아마 주위에 상급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아 그쵸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공부가 아닌 진짜 연습 나로서 내가 진짜 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말할 거리가 많고 그것도 유기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항공 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